2024년 8월, 8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5분쯤이고요. 길가다가 일가나 사갔는데 좀 찍고 갈래요. Can I take a picture? Good, thank you. 이렇게 밑에 불을 떼어서 기름으로 튀깁니다. 한국식 튀김입니다. 한국식 튀김하고 똑같아요. I'm from Korea? I'm from Korea. It's very similar. I'm from Korea. We have same, same. Same, same fry. Same fry. In Korea. 거의 똑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주 독특합니다. 아래에 불 이렇게 되어 있어야고요. 기름으로 집에서 만들어서 튀김들 독특인데 I bought it already. I bought it. 맛있는 것 잘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 띔바레 제주 바 이거 이만큼 샀거든요. 30개인데 한두개 더 넣어주시고 해서 3,000짧입니다. 3,000짧 이렇게 해서 30개 넘게 했는데 3,000짧 3,000짧이면 1,000짧이 300원이거든요. 3,900원 1,000원입니다. 이게 1,000원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데 길가에 길가에서 비 오네. 참개구리야. 얘는 완전 우이 벗으면 비껍치고 우이 입으면 30개 아 이거 맛있겠는데요. 일단 하나 먹어보고 한개 먹고 한두개 먹고 가면서 먹고 나머지는 집소가서 술안주 오늘 맥주 좀 맵겨서 사가야 되겠는데요. 이상요. 아 즐겁다. 이런거 평생 소민입니다. 소민 빈민입니다. 빈민 이상입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멋져